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빠박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북한이 연 이틀째 무인기 도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북한의 드론 5대가 우리 영공을 침범한 데 이어서 오늘도 인천 성모도 일대에서 북한의 드론이 관측이 된 것입니다. 인천시 강화군은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주민들에게 재난문자를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수년간 우리 군의 대비태세와 훈련이 대단히 부족했음을 보여주고 더 강도 높은 대비태세와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실히 확인해 준 사건이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전 올해의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017년부터 드론에 대한 대응 노력과 훈련, 전력 구축이 제대로 되지 않고 훈련이 아주 전무했다고 하는 것을 보면 이런 북한에 대해서 선의와 군사합의에만 의존한 대북정책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우리 국민들께서 잘 보셨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북한의 주요 군사시설을 감시 정찰할 드론부대 창설을 계획하고 있었지만 어제 사건을 계기로 해서 드론부대 설치를 최대한 앞당기겠다며 최첨단으로 드론을 스테스화해서 감시 정찰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안타까운 것은 이런 군용 무인기 도발에 대한 내년도 대응 전력 예산이 국회에서 50%나 삭감이 되었다며 새해 국회를 다시 설득해서 이런 전력 예산을 증액해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예산과 전력을 확충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당초 방위사업청이 304억 2,200만 원을 투입하려던 해안정찰룡 무인항공기 예산이 120억이나 삭감이 됐습니다. 아울러 방위사업청이 141억 1천만 원을 편성했던 근거리 정찰 들어온 도입 예산은 140억 2,200만 원이 삭감되어서 8,800만 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지들 지역구 예산은 알뜰살뜰 잘도 챙겨 먹었는데 이재명의 지역화폐 수천억은 통과시키고 우리 안보를 지키기 위한 예산은 삭감시키는 정신나간 짓을 바로 국회가 한 겁니다. 이 예산 삭감은 거대 야당의 횡포가 우리 국가 안보에까지 심각한 위협을 초래한다는 것이 명확히 드러난 것이 아닌가 합니다. 특히 북한의 도발과 위협 문제에 있어서 이 문재인 책임론을 거론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문재인은 송영무와 함께 국방개혁한다고 개나발 불어대면서 62만에 달하던 우리 군의 병력을 자신의 임기 중에 50만으로 감축했습니다. 12만 명 6개 사단이 증발해버린 겁니다. 게다가 이 군 복무 기간도 24개월에서 18개월로 줄였습니다. 지금 냉전으로 회귀하고 있는 세계 정세를 볼 때 우리의 주변에서 우리에게 실질적인 위협을 가하는 중국이 300만 대군 북한이 118만 대군인 것을 감안하면 이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저출산 핑계되면서 군 병력을 감축시켰으면 당연히 공무원이나 공기업 근로자 수도 줄여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군 병력은 감축시키면서 이 공무원과 공기업 근로자 수는 늘렸습니다. 당장 문재인 적폐, 국방개혁 2.0을 전면 폐기하고 무인기 방어나 공격 분야 예산은 특별 예산을 퍼부어서라도 강화해야만 합니다. 이는 단순히 우리 안보 분야를 강화시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K-방산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의 최첨단 무기들이 세계 시장에서 호평을 받고 있는데 이 미래, 우리의 성장 산업으로 방산 산업을 키워서 수출 효자 노릇을 하게끔 우리가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특히 러시아, 오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이제 입증이 되었다시피 이제는 드론을 이용한 작전이 확대되고 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방산 시장에서도 그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무엇보다 북한의 드론 공격으로부터 우리 군이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도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이번 북한의 드론 침입에 대응하는 우리 군이 민간에 피해를 줄까 걱정이 되어서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드론 발견 시 신속히 격추할 수 있게끔 북한의 도발에 맞선 우리 군의 대응 작전으로 인해서 민간 피해 발생 시에 보상 방안도 제대로 법제화하고 이 작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들에 대해서도 지휘부가 좌고 우면하지 않고 전략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게끔 원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드는 등 관계 법령의 정비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드론 공격이 실제로 감행이 될 경우에 생화학 무기 테러나 자폭 테러 공격이 있을 수가 있는데 발견 즉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어영부영하다가는 실제로 대응 참사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신속한 격추, 발견 시 바로 격추시키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지게끔 해야 합니다. 저희 시청자분들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십니까? 모두 가지고 계신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뉴스바바기는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